안녕하세요 여러분 메가스터디 단호학미 전문가사 김동련입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왔습니다 두렵죠? 흥분되고 짜증나기도 할 겁니다 고등학교 가면 완전히 입시지옥이라는데 내가 거길 가야 하는가? 내가 원하는 고등학교를 만약에 갔어 외국원 또는 자사국원 또는 내가 원하는 우리 동네 명문 고등 내가 갔어 난 잘할 수 있을 것인가 나 중학교 때 잘했는데 나 고등학교도 잘할 것인가 좀 틀리다는데 나 중학교 때 바닥이었는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나 잘하고 싶은데 이번 겨울방학 어떻게 잘 보내고 싶은데 여러분 제가 다른 과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영어는 영어는요 지금 이 시기에 고등학교 1학년 때 가장 많이 해야 될 것은 바로 어휘를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돼? 정독을 하셔야 돼요 정독은 뭐다? 문법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아이들이 단어를 잘 하지 못합니다 많이 외웠다가 까먹고 많이 외웠다가 까먹고 나는 금방 외워 그런데 금방 까먹어 금방 외워 일주일이 지나가면 텅 빌게 되죠 우리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가르쳐주면 까먹고 가르쳐주면 까먹고 가르쳐주면 까먹습니다 그거는 이제 어휘와 하나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메가에서요 선생님이 단어함기 전문강사예요 그럼 왜 나한테 단어함기 전문강사라는 타이틀을 메가가 줬을까? 그만큼 잘 외워진다는 거죠 이 강자는요 메가스터디 강자 만족도 1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강자 만족도가 1위였을까? 이유는 외워지니까 단언과 외워지니까 수강평을 봐도요 이 저희 단어강의 수강평을 보시면요 전체 단어강의 수강평 중에서 메가의 선생님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56%의 단어함기와 관련된 수강평이 제 겁니다 그러니까 메가의 영어강사가 한 20명 정도 되시는데 단어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단어강의가 또 커리안에 들어가고 그런데 어휘 강자에 한해서만 단어강자에 한해서만 단어강자의 수강평을 뭐하면 되면 56%가 바로 제 강의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저한테 김동용은 단어함기 전문강사다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왜냐하면 중학교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중학교 걸 통해가지고 고등학교 어휘를 암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휘라고 하는 게 계속 합성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할 아버지야 그럼 뭐와 합친 말이죠? 할과 아버지의 합친 말입니다 내 말이에요 지금 몇 시일이자? 증조 할 할 아버지야 그 말 증조와 할과 아버지의 합친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합성어이기 때문에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중학교 걸 반드시 아세요 근데 선생님 중학교 걸 전략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mother father 이런 단어만 알면요 누구나 고등어휘를 암기할 수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번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아 고등학교 어휘는 이렇게 암기하면 되는 거구나 집중 제가 어떤 암기법을 쓰느냐 발음 리듬 랩 어원 연상 그 다음에 센스 기법 그 다음 끊임없는 반복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단어를 제가 떠먹여 드릴 거예요 자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이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자 고등어휘 중에서 앱솔브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앱솔브 앱솔브다는 영어 단어는 흡수하다의 뜻이에요 뭐라고 한다 시작 흡수하다 집중 그러면은 우리가 중학교 어휘 중에서는 뭐가 있냐면 중학교 때 또는 일상생활에 있던 어휘 중에서 어떤 단어가 있냐면 자 끊습니다 샤벳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샤벳 우리 PD님 알고 있죠 샤벳 이 샤벳라는 영어 단어는 뭐냐면 여러분들 얼음 과자를 샤벳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샤벳라는 영어 단어를 모르는 아마 중학생은 없을 거예요 샤벳을 먹는다고 하니까 샤벳 그럼 샤벳라는 영어 단어를 갖고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샤벳라는 영어 단어는 샤벳 얼음이 과일즙을 흡수한 얼음과자예요 뭐라고 한다 시작 얼음이 과일즙을 흡수한 얼음과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흡수한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폴라포야 폴라포 폴라포 여러분 알다시피 그거 쭉 바라보면 뭐가 남아요 시작 얼음 알갱이 그럼 뭐지 다시 얼음이 과일즙을 흡수한 얼음과자 옛날에는 얼음에다가 과일즙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먹었어 모보처럼 시작 흔히 말해 팥빙스 이런 것처럼 그걸 샤벳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 샤벳이라는 영어 단어가 얼음이 과일즙을 흡수한 얼음과자예요 그래서 이 AB는 강조가 돼가지고요 뜻이 뭐냐면 얘가 흡수하다예요 앱솔브 흡수하다 그러면은 이제 아 샤벳을 알면 앱솔브라는 단어를 알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샤벳이 뭐라고 시작 얼음이 과일즙을 흡수한 얼음과자 흡수한 얼음과자 하나 둘 셋 흡수한 얼음과자 그래서 앱솔브가 영어로 앱솔브가 영어로 뭐 하나 둘 셋 흡수하다 라는 뜻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얼음이 과일즙 흡수한 근데 제가 이거를 제가 여러분도 알려주시면 제가 앰베스트에서도 제가 단어 강의를 합니다 이번 12월에 제가 런칭이 돼요 12월에 런칭이 됩니다 앰베스트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공무원과 편입도 합니다 근데 공무원과 편입에서는 그 뭐더라 그 공무원 영화에는 이게 어른들도 계세요 그럼 이제 뭐 갖고 하느냐 그 어른들은 압솔바라는 기저귀가 있습니다 아세요? 압솔바 이게 뭐냐면 아이들의 오줌을 싹 흡수하는 기저귀다 그래서 이게 압솔바라는 뭐가 있어요 시작 기저귀가 있어요 또 그런 얘기하면 또 어머님들 100% 아십니다 압솔바 압솔바 뭐야 시작 기저귀 근데 여하튼 흡수하다 앱솔브가 영어로 하나 둘 셋 흡수하다 그럼 여러분들 중학교 단어 이걸 통해서 이렇게 간 거죠 자 집중 자 이걸 뭐라고 하느냐 중학교 어휘 확장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내 말 이해할 수 있어요 확장된 거예요 자 옆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리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요 선생님 편입 영어도 가르치지만 고대 편입 영어 우리 편입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고대 편입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나온 단어가 그리라는 영어 단어 그럼 이거를 아는 고등학생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라는 영어 단어 그럼 여러분 당연히 모르겠죠 근데 여러분들 알고 있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바로 어그리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얘가 영어로 뭐냐면 하나 둘 셋 중학교 단어 동의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어원은 뭐였냐면요 이거예요 그리 그럼 그리라는 영어 단어가 잘 보세요 무슨 뜻이냐 호의라는 뜻이야 호의 나 너한테 좀 이거 먹을래 할 때 우리가 호의를 베풉니다 어 나 이거 먹을래 어 이렇게 이런 걸 동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호의라는 뜻이에요 어 쟤 나한테 호의를 보여 동의하는 집중 하나 봐요 하나 볼게요 그 이런 게 있습니다 어 관심성 멘트 호의성 멘트라는 얘기 자 들어갑니다 여자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이거 이래서 나는 이거 싫어 딱 그랬어요 근데 내가 이 여자한테 호의가 있어요 그럼 뭐라고 하죠 그래 난 너한테 동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싫어도요 일단 뭐합니까 동의를 합니다 왜 그 여자한테 내가 뭐가 있기 때문에 시작 호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저는요 제가 싫어하는 게 있어요 저는 뭐냐면 개고기를 싫어해요 제가 개고기 싫어합니다 근데 제가 사귀었던 3년 전 여자친구가 아니구나 5년 전 여자친구가 개고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저한테 맨날 개고기를 먹으러 가자고 그랬어요 으악 씻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가 그 여자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씁니다 여자애가 나 오늘 조금 어깨 뻐근해 어 그래 그럼 개고기 먹으러 가자 이래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할까 싫지만 뭐라고 그래 어 좋아 나 동의해 나 개고기 동의해 이렇게 내가 그 여자한테 뭐가 있기 때문에 시작 호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중학교 단어에는 이게 같은 단어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봐봐 잘 봐요 집중 원래는요 이 단어를 가르치려면 이걸 먼저 해서 이렇게 가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지금 우리는 이런 단어를 안 쓰죠 이 단어를 더 많이 쓰죠 그러니까 중학교 단어에서 이 단어를 뭐 한 거야 우리가 시작 확장하는 거예요 내 말 이해할 수 있어? 꼭 고어에서 현대어를 빼낼 필요가 없어요 지금의 알고 있는 현대어라던가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단어에서 빼내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내 말 이해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한번 봐볼게요 샤베트가 영어로 뭐야 시작 흡수한 얼음과자 그래서 앱솔브가 영어로 뭐야 하나 둘 셋 흡수하다 그렇죠 흡수하다 자 억리가 동의하다 이런 거 알고 있죠? 그럼 글이가 뭐라고 했어? 자 너한테 동의해 내가 얘한테 뭐가 있다 하나 둘 셋 호의 그렇죠 호의라는 뜻입니다 호의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맥커리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자 이거는 제가 약간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단어 중에서 제가 단어 할 때 제가 알고 있는 꼭 어원 확장만 강요하진 않아요 각 단어마다 최적화된 방식을 제가 선호하는 게 있어요 자 선생님 보세요 그 가끔 이걸 내가 센스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냥 우스갯소리로 많이 하는 건데 자 한번 볼까요? 우리가 수능에는 잘 들으세요 우리 이제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예비 고1도 잘 들으세요 수능의 특징은 뭐냐면 맨날 나오는 물고기가 있어요 두 마리가 있어요 맨날 나오는 물고기 그럼 모의고사 맨날 얘네 둘만 나와 얘가 뭐냐면 살먼이라는 영어 단어하고 트라우트라는 영어 단어예요 얘는 뭐냐면 연어예요 따라하면 연어 얘는 뭐냐면 송어예요 맨날 얘네 둘이 나와요 그럼 얘를 외울 때 어떻게 외우냐 자 들어갑니다 콩글릿이에요 가볍게 들어갑니다 삶은 연어 삶은 연어 삶은 연어 삶은 연어 먹고 자 노래방 갑니다 그래서 자 노래 좀 틀어볼까 노래 틀어 자 삶은 연어 먹고 노래 틀어 자 노래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하나 둘 셋 송 그래서 송어 근데 그 노래는 장르는 뭐라고 하죠 시작 트로트 송 이렇게 간단하죠 자 시작 삶은 연어 먹고 노래 틀어 노래 제목 시작 트로트 송 이렇게 뜻이 뭡니까 시작 연어 뜻은 뭐가 돼 하나 둘 셋 송어 이렇게 들어갑니다 간단하죠 자 집중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 다음 맥커롤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요게 되게 어려운 영어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맥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m-a-c-k 맥 맥이라는 영어 단어가 뭐냐면 미국에서 인기 있는 사람의 애칭이 맥이에요 맥 맥 이렇게 내가 이해할 수 있어? 맥 이렇게 그럼 얘가 뭐냐면 인기 있는 남자야 인기 남 인기 남 선생님은 고등학교 때 인기 남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찐따였어요 저는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 업그레이드 됐어요 진짜로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거의 찐따였다가 대학 가서 좀 치장 좀 하고 머리 예쁘게 자르고 옷 좀 깔끔하게 차려입고 변한 케이스죠 그래서 친구들이 더 지금 보면 하는 말이 있어요 너! 정말 대학 잘 갔다 야 넌 진짜 대학 안 갔으면 넌 난리 날 뻔했어 저는 찐따였어요 고등학교 때 공부 좀 하는 찐따 자 집중 들어갑니다 그래서 맥 인기 남이에요 그럼 얘들아 생선 중에서 뭐라고? 자 생선이야 생선 생선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생선은 뭐죠? 하나 둘 셋 고등어예요 고등어 이거는 동서고금을 다 막론하고 고등어가 인기가 제일 좋아요 내 말 이해? 득푸른 생선 그래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생선 중에서 가장 인기 생선은 그게 바로 시작 맥컬얼이에요 그래서 고등어가 돼요 그래서 고등어라는 이름을 붙여줄 때 얘 정말 우리가 많이 먹고 인기 있고 많이 찾아 그 생선 뭐라고? 맥을 살려줘 시작 맥컬얼 그래서 얘가 뭐야 시작 고등어라는 뜻을 갖게 돼요 그럼 이거는 뭡니까? 제가 이제 어원을 100% 이용한 거죠 그렇죠? 아 이 단어를 외우기 위해서 어원도 이용했고 또는 이렇게 잡다한 무슨 기법? 자 센스 기법도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단어를 암기할 때 다시 반복 영어는요 누구나 단어를 까먹고 반복하셔야 돼요 잘 봐 앱솔브 뭐라고 했어? 하나 둘 셋 흡수하다 샤베트 흡수한 얼음과자 앱솔브 흡수하다 집중 그리가 뭐라고 했어? 그리 자 어그리가 동의하다 그리 시작 호의 야 살먼 시작 삶은 연어 먹고 노래 틀어 트로트송 송어 맥컬얼 뭐라고 한다 시작 고등어 이렇게 맥컬얼 인기 생선 뭐라고 한다 시작 인기 생선을 고등어라고 하죠 됐습니까? 이렇게 자 집중 갑니다 그 다음 이제 인제부터가 고등어 얘가 조금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자 선생님 보세요 우리가 고등어 기준에서 이런 게 있어요 어근을 잡아야 되는데 집중 얘가 네임이란 단어에서 모았어요 뭐라고 한다 하나 둘 셋 네임 그러면 이제 보시면 알다시피 Y하고 A가 있죠 Y하고 A가 바뀐 거예요 영화에서 이제 발음 사운드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 예 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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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죠. 여기가 모음이니까 n이 나온 거죠. 근데 어의 어원 중에서는 집중 하나라는 뜻도 있지만 반대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라는 뜻도 있지만 반대라는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 듣기만 하세요. 그냥 가볍게 듣기만 합니다. 매튜얼이 영어로 뭐냐면 성숙한이라는 뜻이야. 근데 여기다가 어가 들어가고 들어봐. 매튜얼. 그럼 봐봐. 어가 들어가서 반의어가 돼요. 그럼 이건 앞뒤가 바뀐 거죠. U, U, R, R, E, E. 그렇죠? 그래서 성숙하지 않은 사람을 뭐라고 하자. 시작. 아마추어. 매튜얼. 성숙하지 않은 사람? 매튜얼. 그럼 얘들아. 봐봐. 어의 뜻은 뭐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반대. 이게 이제 고등부예요. 이게 바로 수능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어를 외울 때 중학교 때랑 좀 틀렸던 게 고등학교는 어원을 차근차근 잡으셔야 돼요. 근데 어렵지 않게 제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걸로 언제나 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아마추어라는 영어 단어를 통해 이해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 중학교 거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냥 그걸 갖고 어떻게 잘 이쪽으로 끄집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걸 내가 할 거야. 그걸 내가 할 거니까 그걸 중학교 걸 잘 끄집어내면 되는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그래서 얘기가 뭐냐면 이름이 없다 이런 거야. 아, 뭐라고? 이름이 없다. 어, 반대. 없다. 이름이 없다. 반대라는 개념은 이제 낫이라는 뜻도 되니까 그래서 이름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이 없는 걸 좀 고급스러운 인명이라고 하죠. 인명. 그래서 얘가 OES가 돼서 뭐라고 하냐면 익명의 이런 뜻이 돼요. 익명의. 이름이 없다. 익명의. 됐습니까? 집중. 아직 안 끝났어요. 자, 집어보세요. 형용사는 우리나라말로 어떻게 해석하냐면 의가 들어가는 거예요. 공공의. 됐습니까? 뭐라고 한다? 시작. 공공의. 이렇게. 의, 적인, 니은 중에서 을을 내가 그냥 설명한 거고 나머지는 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집중. 나만 쳐다봐. 그럼 이제 응용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잖아. 이거 알았어. 그럼 얘들아 와봐. 따라해봐. 엔터님. 엔터님이라는 용어잖아요. 그럼 이게 뭐라고 했어? 시작. 네임이야. 네임. 이름. 이름.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여러분 펜 중에서 무슨 펜 있니? 하나, 둘, 셋. 안티펜이 있죠. 펜 중에서 그냥 펜 있고 안티펜이 있잖아. 그럼 얘들아 봐. 여기 있는 I가 뭐로 바뀐 거야? O로 바뀔 수 있지. 왜? 시작. I, A, I, O. 같은 거니까. 그러면 반대되는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 따라해봐. 반이요. 그렇죠. 다시 한 번. 이름이 있는데 반대되는 이름. 시작. 반이요. 이름이 없어. 시작. 익명의. 이렇게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렇죠? 네임을 알면 되고 안티만 알면 되고 어만 알면 되는 거잖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차근차근 아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단어를 우리가 계속 까먹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냥 외워서 그래요. 그것이 다음에 기억나게 하는 이정표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에 이정표는 당연히 뭐가 있어요. 시작. 이름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름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이름이 없다고 해야. 익명의. 반대되는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 시작. 반이요. 뭐라고 하느냐? 시작. 반이요. 인기, 생선, 고등어. 그렇죠. 선생님 여기 잠깐 보세요. 그다음에 apparent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집중. 그럼 여러분들 알고 있는 영어 단어가 이거죠. parent. parent. 선생님 저 parent라는 말 모르겠어요. 이게 부모님이라는 뜻인데 이걸 모르면 PA만 알면 돼요. Papa. Papa가 뭐죠? 하나, 둘, 셋. 아빠죠. 옛날에는 엄마를 따랐어요. 아빠를 따랐어요. 두 개 사회가 많았죠. 그렇죠? 우리나라도 성은 누구 따라가? 시작. 아빠 따라가잖아. 그래서 뭐냐면 Papa. parent가 뭐야? 부모님이에요. 그런데 잘 들어. 철자가 이렇게 두 개가 되면 강조가 돼요. 철자 두 개. 당연하겠죠. 우리나라 말에 쌍시옥과 똑같은 거예요. 개새끼, 씹새끼 이런 거. 내가 이해할 수 있겠죠? 이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삐누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설명이야 이게. 쌍시옥 설명이란 말이야. 삐누면 안 돼. 삐누면 안 돼. 알겠지? 삐누면 안 돼요. 그랬더니 봐봐. 그러면 부모님을 강조하고 싶어요. 부모님은 어떻다라는 거야. 하나, 둘.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이 나를 속이지 않겠죠. 그래서 뭐야? 시작. 명백한. 삐누면 안 돼. 시작. 명백한 분명한이라는 뜻이에요. 내 말 이해할 수 있어. 뭐라고 합니다? 부모님의 사랑. 명백한 분명한. 여러분 하나 볼게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북한군이 쳐들어옵니다. 내 말 이해할 수 있어? 그런데 부모님이 자식을 숨겼어요. 내 말 이해할 수 있어. 아, 새끼 어디 있어? 딱 그랬어요. 그럼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할까요? 몰라요. 난 몰라요. 난 몰라요.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러면 안 되죠. 부모님은 끝까지. 부모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야? 시작. 명백한. 이런 뜻이에요. 분명한. 명자가 들어가죠. 자, 부모님의 사랑은 뭐라고 하죠? 시작. 명백한. 명백한. 또는 뭐하나? 시작. 분명한. 그렇죠. 명백한 분명한. 확실하다는 얘기죠.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이 저한테 독약을 주진 않습니다. 그렇죠? 명백한 분명한. apparent. 주는 부모님도 있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맛없는 걸 주던데? 그러진 않아요. apparent가 영어로 뭐해? 시작. 명백한 분명한. apparent 뭐라고 하죠? 시작. 명백한 분명한. 알겠죠? 그렇죠? 명백한 분명한.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집중. 자, 이거는 이제 바로 이제 어원이죠. 어원. 어원. 근데 어원을 통해서 내가 뭐한 거예요? 다 확장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강의의 특징은. 자, 생각해보세요. 확장이에요. 확장. 근데 여러분 말했지만 중학교 가을 갖고 반드시 확장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내 지식이 그동안 외웠던 지식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알아야지만 자기가 공부할 때 계속 그게 도움이 돼요.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가 수학을 싫어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또 수학을 문과에 들이 등하시하는 이유가 꼭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사회에서 하나도 못 써먹는데 내가 수학을 왜 해야 되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개인지 속에는 난 사회에 들어가서 사회에서 이걸 써먹지 못해. 여기에서 막 공부가 잘 안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하다는 동기부여가 돼야지만 공부하면 똑같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걸 중학교 거 도움이 됩니다. 중학교 때 열심히 공부하셨다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못했다 하더라도 boy, girl, mother, father만으로 amateur, shabat 이런 단어만으로 충분히 고등학교 어휘를 암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운 지식은 절대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축적되는 겁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죠? 좋습니다. 옆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봐보세요. grain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grain. 이건 이제 리듬이 들어가는데 grace, grain, grace라는 영어 단어가 나옵니다. grace가 영어로 뭐죠? 이건 중학교 단어인데 이게 뭐죠? 풀이에요. 풀. 풀. 이 정도는 알고 있나요? 풀. 근데 풀은 풀인데 여기까지 똑같죠? 풀은 풀인데 in. in이 영어로 뭐야? 안이에요. 그러니까 집 안에 있는 풀이야. 풀은 풀인데 집 안에 있는 풀을 뭐라고 하죠? 하나, 둘, 셋. 곡식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리, 그 다음에 쌀. 풀이야, 풀 아니야. 그거 풀이에요. 먹는 풀이에요. 먹는 풀. 그러니까 그게 뭐야? 곡식이에요. 선생님, 산산, 인삼두요? 그것도 풀이에요. 그럼 비싼 풀. 뭐라고 하시죠? 비싼 풀. 그래서 이제 풀이에요. 풀. 근데 풀은 풀인데 집 안에 있는 풀을 뭐라고 해요? 시작. 곡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grace라는 영어 단어는 잘 봐. 이게 똑같죠? 이렇게 들어가면 얘가 이제 동사형이 돼요. 이렇게. 이거 이제 하나씩 배울 겁니다. 얘는 뭐냐면 풀을 뜯어먹다라고 해요. 풀을 뜯어먹다. 풀을 뜯어먹다. 풀. 곡식. 풀은 어떻게 뭐야? 뜯어먹겠죠? 뜯어먹다. 그럼 얘들아, 이제 이거는 바운더리를 잡아주셔야 돼요. 바운더리. 그럼 얘들아, 이 글래스가 나오면 셋 중에 하나요. 글래스, 그레인, 그레이즈, 그레인, 그레이즈, 그레인, 그레이즈. 그래서 큰 틀을 잡으셔야 돼요. 자, 발음을 해볼게요. 시작. 그레이스, 그레인, 그레이즈, 그레이스, 그레인, 그레이즈, 그레이즈. 그레이스가 영어로 뭐야? 풀. 풀은 풀은 풀인데 집 안에 있는 풀을 뭐라고 해요? 시작. 곡식. 풀을 뭐한다? 하나, 둘, 셋. 뜯어먹다. 이런 뜻이야. 자, 풀을 뜯어먹는 동물이 뭐죠? S죠, S. S가 영어로 뭐야? 하나, 둘, 셋. 나, 귀. 그렇죠. 다 연결되어있죠. 풀을 뜯어먹는 동물, 나, 귀. 그레이스. 시작. 그레이스, 그레인, 그레이즈, 그레이스, 그레인, 그레이즈, 그레이스. 같이 해봐요. 시작. 그레이스, 그레인, 그레이즈, 그레이스, 그레인, 그레이즈. 풀은 풀인데 집 안에 있는 풀을 뭐라고 해요? 곡식. 곡식을 뭐야? 하나, 둘, 셋. 뜯어먹다. 다른 말로 박목하다도 있어요. 야, 풀 뜯어먹어. 풀 안 줄 거 같아. 박목하다. 박목하다. 자, 눈으로 훑어보시고. 이런 걸 뭐냐면 리듬을 탄다고 해요. 아, 리듬을 통해서 뭐냐면 복습을 좀 더 쉽게 하는 거죠. 그레이스, 그레인, 그레이즈, 그레이스, 그레인, 그레이즈. 풀. 풀은 풀인데 집 안에 있는 풀을 뭐라고 해요? 곡식. 풀을 뭐한다? 하나, 둘, 셋. 뜯어먹다. 박목하다. 이렇게. 자, 들어갑니다. remedy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이건 치료하다인데. 자, 보세요. 얘는 뭐냐면 medicine이야. 집중. I, A, U. Y가 뭐로 바뀌었어? I. 그럼 약 갖고 뭐 하겠어요? 당연히 약 갖고. 리는 강조죠? 두 번. 한 번이라도. 리는 강조니까. 두 번이니까. 약 갖고 뭐 하겠어요? remedy. 치료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약 갖고 뭐 할까? 자, 보세요. Medicaid. 얘도 동상이거든요. 여기까지 똑같죠? 약 갖고 뭐 하다. 시작. 치료하다. 그 다음 치료하다라는 영어 단어는 뭐냐면 우리 머릿결 나빠지면 머릿결 치료하는 걸 뭐라고 해요? 시작. Treatment. 어떤 애는 머릿결 나빠지면 샴푸 쓴다는 애들이 있어요. 얘들아. 평소에 샴푸는 쓰는 거야. 알겠죠? Treat. 그 다음에 우리 요즘에 뭐라고 하냐? 힐링 캠프라고 하죠? 힐. 그 다음에 우리 매니큐어 칠해지는 거야. 매니? 큐어. 큐어. 트리트 힐 큐어. 레머디. 메디케이트. 그럼 이런 것들을 다 외웠으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리듬을 통해서 반복을 좀 더 쉽게 제가 만들어놔요. 봐봐. 자, 보세요. 우리 머릿결 나빠지면 뭘 쓴다? 트리트. 무슨 캠프? 힐링 캠프. 손톱 칠해지는 거야. 매니큐어. 이것도 손톱을 칠하는 이유가 여기가 갈라졌기 때문에 치료하는 거예요. 매니큐어도. 그럼 이제 들어갑니다. 시작. 트리트 힐 큐어 레머디 메디케이트. 레머디인데 리메디라고 발음하세요. 왜? 철자를 기억하기 위해서 리메디라고 하세요. 알겠죠? 시작. 트리트 힐 큐어 레메디메디 메디케이트. 하나, 둘. 레머디인데 리메디라고 해서 시작. 트리트 힐 큐어 레메디메디케이트. 트리트 힐 큐어 레메디메디케이트. 트리트 힐 큐어 레메디메디케이트. 그럼 이거 쉬우니까 내가 할 거고 이거 너희가 해봐. 상호작용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선생님 강의, 단어 강의는 상호작용을 되게 많이 해요. 서로와 같이. 상호작용. 됐습니까? 들어갑니다. 시작. 트리트 힐 큐어 레디케이트. 트리트 힐 큐어 레디케이트. 트리트 힐 큐어 레디케이트. 잘하셨어요. 되게 잘하신 거예요. 그럼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 트리트 힐 큐어 레메디케이트. 트리트 힐 큐어 레메디메디케이트. 트리트 힐 큐어 리메디메디케이트. 트리트 힐 큐어 메디케이트. 트리트 힐 큐어 메디케이트. 트리트 힐 큐어 메디케이트.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그럼 봐봐. 선생님 보세요. 자,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싶어요. 선생님, 저 중학교 어휘만으로, 그러니까 mother, father 이런 영어 단어, parents 이런 단어만으로 눈물이 수능 어휘를 암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공부했던 게 절대 쓸모없는 게 아닙니다. 그걸 잘 제가 연계시켜 드릴 거예요. 자, 집중 들어갑니다. 중요한 건 뭐하고? 확장이 중요하다, 확장. 확장. 제가 확장을 통해서 뭘 하느냐. 이 확장을 기본으로 해서 연상도 하고요. 상호작용도 하고요. 반복도 하고요. 리듬도 타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원, 어원도 하고요. 그래서 각 단어마다 최적화된 방법으로 암기를 시킬 거예요. 됐습니까? 집중. 그런데 중요한 건, 중요한 건 뭐냐면 중학교 어휘에서 고등학교 어휘를 올라가는데 그거 진검다리 역할을 제가 해줄 거예요. 그 진검다리 역할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요. 중3에서 고1 올라가는데 필요한 어휘 학습관이 좀 약해요. 왜냐하면 중등 어휘는 기껏해야 한 1,100개의 어휘로 다 암기가 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올라갈 때 바로 넘어가요. 3,500개로. 너무 갭이 크죠. 거기다가 수능 어휘까지 가려면요. 4,500개까지 외우셔야 돼요. 그런데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차근차근 제시를 해드릴 거예요.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가 기존에 있던 걸 갖고 확장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언제나 핵심을 잡는 습관을 잡으세요. 어? 어, parent에 중요한 건 parent구나. 그리에 중요한 건 agree에서 어가 빠진 거구나. 내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자, 집중.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하고 나서는데 다 뭐하냐? 어, 그렇죠. 암기를 시켜요. MP3로.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자기가 배운 것들을 어떠한 반복적 시스템을 잘 갖추는 게 되게 중요해요. 반복적 시스템. 저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썼던 어휘지향을 다 집에서 모아놨어요. 단어 만들었던 거. 제가 한 몇 권, 열 권 정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단어를 이 배경이 돼서 이 단어 강의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들도 개별적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selfish dictionary라고 해요. 이기적 사전. 자기만 소중한 자기에게 맞는 이기적 사전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만드는 게 좋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게 좀 부족한 아이들이 많아서 선생님이 제 강의를 듣는 학생들은 다 이렇게 강의를 듣고 반복적 시스템으로 MP3를 만들어 놔요. 그럼 여러분 제가 지금 강의한 게 한 30분 정도나 25분 걸리는데 이거를 반복하는 건 기껏해야 3분이나 2분이 안 걸려요. 한번 볼까요? 가볼게요. 여기 봐보세요. 자, 갑니다. 시작. 여러분 과일이 얼음적으로 샤베트라고 하죠. 앱솔브가 뭐라고 하죠. 하나 둘 셋. 흡수하다. 앱솔브가 뭐라고 한다. 흡수하다. 옆으로 갑니다. 그 다음 동의하다. 그리. 그리가 뭐야. 하나 둘 셋. 호이. 옆으로 갑니다. 가장 인기 있는 남자를 뭐라고 하죠. 맥. 가장 인기 있는 생명. 맥카를 뭐라고 한다. 시작. 고등어. 그렇죠. 삶은 연어. 노래 틀어. 노래 뭐야. 송어. 트로트송. 이렇게 옆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름이 있어 없어 없어. 없는 걸 뭐라고 한다. 시작. 익명의. 반대되는 이름을 뭐라고 한다. 하나 둘 셋. 반이 어. 옆으로 갑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apparent 오기가 영어로 뭐예요. 시작. 명백하게. 에라이는 부사니까 명백하게. 그 다음 뭐예요. 시작. 분명하게. 파파. 옆으로 갑니다. 그레이스 그레인 그레이즈. 시작. 그레이스 그레인 그레이즈. 그레이스가 뭐야. 풀. 풀을 먹는 S. 뭐라고 한다. 낙이. 풀은 풀인데. 집안에는 뭐라고. 시작. 곡식. 풀을 뭐한다. 뜯어먹다. 다른 말로 박목하다. 뜯어먹다. 박목하다. 뜯어먹다. 박목하다. 옆으로 들어갑니다. 약 갖고 뭐한다. 두 번. 시작. 치료하다. 약 갖고 뭐야. 치료하다. 머릿결 나빠지면 뭘 써. 트리트먼트. 무슨 캠프. 힐링캠프. 그 다음 매니큐어. 그 다음에 이제 리드미컬하게. 시작. 트리트 힐큐어. 메디케이트. 레머디만. 시작. 트리트 힐큐어. 메디케이트. 트리트 힐큐어. 메디케이트. 트리트 힐큐어. 메디케이트. 트리트 힐큐어. 잘하셨어요. 반복적 시스템. 이걸 다 mp3로 만들어 놓습니다. 강의라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스스로 공부하실 때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자기가 공부한 것들을 한 곳에 모아서 자기만의 Selfish Dictionary를 만든 다음에 그걸 것들을 반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기가 노력을 좀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 과정이 좀 3년이라는 수능은 마라톤이라는 얘기하잖아요. 그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준비를 잘해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 하기 좀 어렵고 그리고 매년 수능에 대한 경향이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 메가에 많은 하이들이 의존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탁드릴 거는 단어는 제가 정말 여러분들한테 명확한 길라잡이가 되고 싶어요. 알겠죠. 자 고등어이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중학교에 갓 올라온 학생들 고등학교 절대로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그 어렵지 않은 어휘를 안 하면 고등학교는 꽝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요. 영어는 남의 나라 말입니다. 남의 나라 말에 가장 중요한 거 암기를 해야 돼요. 제가 그 암기를 다 시켜드릴 거예요. 이렇게 한 입씩 한 입씩 떠먹어 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됐습니까? 자식 얘기합니다. 90%에 99%의 나의 노력과 여러분들의 1%의 클릭이 집중 여러분들에게 아주 명백한 단어 암기의 세계로 초대할 겁니다. 잘 됐습니다. 경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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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